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큐브가 되겠는데요 야 5회 90일짜리 초 거의 아시지요 자 뭐 할 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캐시샵을 들어가도록 하지요 블랙을 검색해 주십니다 자 아 아 좋습니다 세 개만 사도록 하지요 자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곳 아시지요 헤이본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게 부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긴장감 있어가지고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어 뭔가 이상하다 아닌가 오케 갑니다 여기로 두 개 두고 시작해 보도록 하세요 좋습니다 누구요 토일티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아 펭가이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래 신청 되나요 아 노래 신청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네네 아 아 아 느낌이 아직 안 좋습니다 네네 아 느낌이 아직 안 좋습니다 이 채널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 채널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데이드림 데이드림으로 가죠 데이드림이 어디에요 구글이요 용용유 아 영차 스킬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다 써보도록 하죠 믿어 의심치 않지 않겠습니까 누구야 데이드림은 엠버 방이에요 영차 스킬이 있어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잠시 멈출까요 마지막 하나 데이드림으로 가도록 하죠 어디 있습니까 어 여기 있군요 아 엔젤릭 머스터 아주 좋은 곳인 것 같군요 왠지 두 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행운을 찾아가 가보도록 하죠 세 분 행운을 찾아가 가보도록 하죠 아 엔젤릭 머스타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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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가 가보도록 하죠 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다섯째 틀었었군요 아 엔젤릭 머스타를 찾아가 가보도록 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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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엔젤릭 머스타를 찾아가 가도록 하죠 아 엔젤릭 머스타를 찾아가 가보도록 하죠 아 엔젤릭 머스타를 찾아가 가도록 하죠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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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다 왔는데요 위험합니다. 한 세트만 사도록 하겠습니다. 그게 생각나네요. 저도 모자에다가 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. 그때 제가 100억 정도 썼는데 아직도 유니크 15포랍니다. 심지어 득 15포도 안 나온거 아시지요? 정말 실패 믿어 의심치 않다 간절히 원하면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곳이 아니다 갑자기 레전들이 딱 올라가자마자 그렇지요 아닙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위기 맞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5개 넘었습니다 5 4 3 5 2 맡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실패 비용은 평균치로 기회비용을 찾을 것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